내가 진짜 잘 거야? 그냥? 희생이 잘 거야? 희생이 잘 거야? 희생이 잘 거야? 희생이 잘 거야 아 이상해 아 느낌 이상해 잘 자 잘 자 또 보러 가는 거지 지금? 컴퓨터 쓱 켜라 어? 내 재수 안 자 그래 비겁네? 나 지금 잠깐 봐야 돼가지고 운동차 내일 아침에 같이 먹어야지 얼른 자 이제 제가 밤낮이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코인은 24시간 계속 거래가 되거든요 분석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할 때 밤새 깨 있을 때도 많고 많은 체력과 시간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제가 그래서 하루에 3, 4시간? 그리고 잘 때도 30분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많이 깨고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좀 출구시가 투자도 좋지만 잠을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러다가 더 하얘지실 것 같아요 하얘게 질렸어 잠을 하얘지실 것 같아요 핏기가 없어요 그렇게 질렸어 그럴까요? 건강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아우 아우 진짜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 혼전 동거를 하시면서 잘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 switched 딸기 우유야? 음.. 아니야! 우리의 아침은 시리얼이야 영주 씨는 아침이지. 출국시 안 잤으니까 야식인 거지. 아침 먹을 정신이 없어. 나는 가끔 이 시간에 야식 같은 느낌으로 깨 있으면 먹거든. 아니 어제는 늦게 자서 뭐 했어도 샀는데 컴퓨터도 안 되고. 코인도 보고 뉴스도 보고. 운동해. 출근하는데 얼마 정도 걸려? 걸어서. 1분이면 갈 것 같은데. 진짜? 한 시간 반해서 10분이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. 그러니까 진짜. 나 지금 여기 난제노 자체가 되게 신기한 상황. 원래 같으면 지금 늦은 거잖아. 완전 늦었지. 오늘 가봐야 약간 더 느껴질 것 같아. 자기야 다 신었어?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. 바지가 아닌가? 바지가 아닌가?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입어야 될 것 같은데? 바지를 아니까 못 풀었어. 어 좋았어. 장바지를 입겠어. 옷장이 안 왔나? 왜 저 틴 트렁크에 있는 걸 가져가면 될 것 같아. 어디 트렁크야? 바닥에서 옷을 이제 찾아서 입고 가게 됐는데. 아 정말 옷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좀 당황스럽고. 옷 정리를 좀 해야겠다. 준비 다 했다? 응 나 이제 가. 가지마. 오늘도 예쁘네. 잘 있어? 갔다 올게. 조심히 다녀와. 가는 길 모르겠으면 말해. 알겠어. 자기가 데리러 와 그러면 내가 가는 길 모르면. 알았어. 있어. 한 번도itel. 자. 짠. 네, 잘 못 그arre가. 몇 번으로 꼬앉워요. 안 꼬앉아요. 아니? 쟤마 automate. 지우れ 안 껴안아요? 집에서 이렇게 안 껴안아요? 스스로 를 껴안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